아모리 파는 표정. 2777님. 영화 프로그램 새로 맡게 되신 거 축하드려요. 태진 씨의 영화 보는 취향도 궁금한데 스포를 당하고 알고 봐도 괜찮은 유형인가요? 아니면 스포는 절대 안 당하고 영화 보는 유형인가요? 저는 스포 돼도 괜찮아요. 결말 다 알고 봐도 재밌게 봅니다. 아 그래요? 네. 저는 스포는 중형에 처해야 되잖아요. 극형까지는 좀 그렇고 진짜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감금돼야 된다. 손절. 몇 년 동안 손절. 왜냐하면 세상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커요. 왜요? 한 명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디다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. 갑자기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와서 스포 우르르 쏟아내고 간다거나 그건 좀 그렇죠. 채팅창에다 쏟아내고 간다거나 이런 악질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회에서 격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격리까지. 저는 심지어 스포를 분위기만 스포 당하는 것도 싫어해요. 그거 어땠더라 이 얘기 자체를 안 듣는 스타일입니다. 뭐 의성어 의태어로 스포 당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? 그거 막 그런 거 있잖아. 막 거기서 이런 식으로 두런두런 하는 거 자체도 견딜 수가 없어요. 아 진짜요? 사람들이 이건 스포 아니야 이래도 저는 못 견딥니다. 자 아무튼 그렇고요. 채팅창에 스포. 배성재는 카타르에서 살쪄서 온다. 라고 질문이 있는데 틀민 스포고요. 진짜 재밌는 영화는 스포 당해도 재밌다. 출발 비디오 여행 식스센스 스포 당했는데 아직도 화난다. 아 결말까지 다 나와요? 출비가 식스센스 스포 한 적이 있나요? 이거는 근데 그 당시에 한 건 아닐 거고 그렇죠 그렇죠. 한참 뒤에 했는데 자기가 안 봐놓고는 지금 공소지효 다 지난 걸 본인이 화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무튼 영화는 빨리빨리 봐놔야 됩니다. 네.